자, 제일 먼저 변기물을 잠그겠습니다. 여기 있는 이 필벨브를 교체하면 되겠죠? 이거를 몽키스펜으로 풀거나 손으로, 아 손으로 안되네. 이 필름이 없으면 배지같은걸로. 이제 배지로. 그 다음에 이 필벨브가 변기에 닿으면 걸려가지고 작동을 안하거든요. 필벨브가 변기에 닿지 않게, 어느 부위에도 닿지 않게 설치를 해줍니다.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. 안닿게 설치가 됐죠? 한번 작동이 되는지 보겠습니다. 이제 물을 틀겠습니다. 오케이! 꺼난부를 기다려주세요! hando